어? 와 승진이가 직접 뽑았다 승진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방금 나온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잘 나왔나요? 앞을 보여주세요 리프린트 눌러서 한 장이 더 나왔나봐요 어 그건 또 사진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여줘요 리프린트 기능까지 사용해가지고 승진이가 두 장을 뽑았네요 여기 누구에요? 여기 누구에요? 누구에요?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